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 또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여러 유관기관들과 함께 총공세를 폈지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이 대대적인 조직, 폭력배, 소탕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안 이후에 검수원복에 대해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위원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자 왜 민주당은 조직폭력, 깡패수사, 마약수사 또 보이스피싱 수사를 왜 하지 말라라고 하냐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커넥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충격 결과가 터졌습니다.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무려 3배나 늘어났으며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게 된건지 언론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 마약 두목들과 조직폭력배들 또 동남아에 있는 마약 총책들 이자들이 싸고 품질이 좋은 북한 마약을 대대적으로 동남아를 통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하고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다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희근 신임 경찰청장도 경찰청장 일성에서 반드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서울부터 잡겠다. 학원가까지도 마약이 퍼졌다고 언론들이 강조한다고 하면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10대 20대 마약 사범 3배 가까이 급증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나 문재인 정권 5년 충격적인 마약 사범 사태가 터졌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수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마약 단속을 열심히 해서 검거 성과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마약 유통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국내 1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명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늘었다. 기본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3년 사이에 10대 마약 사범 검거 건수가 3배 가까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며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를 과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이 부분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179명을 검거했다. 20대의 경우에는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2.5배 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3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20대, 1990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국민의힘 김영판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10대, 20대 세대의 마약 범죄 증가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범죄 연령과 유용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5년, 경찰을 끄짓기도 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경호 변호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검경수사권 분리와 검찰개혁을 한다라며 검찰의 힘을 얼마나 비대하게 키워주었나라며 그런데 경찰의 비대해진 힘, 이 마약수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찰들은 이 마약수사에 대해서 깊숙이 인지수사, 다양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법조계의 핵심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권 5년, 경찰들과 또 마약조직들과 결탁이 된 조직폭력배들과 또 정치권, 이 부분에 관해 무조건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수 변호사 역시 이 부분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 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10대20대 마약하는 사범들이 늘어났으며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조사, 마약조사 이 부분 못하게 하는지 민주당을 질타한 그 부분을 잘 봐야 한다라며 사실상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거대한 국제 마약 유통조직들이 한국을 장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오죽했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반드시 다시 찾겠다라고 이야기했겠나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돼서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오게 됐는지 분명히 문재인 전 정권의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고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